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맞는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이너님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어서 줄진으로 옮겼는데 길드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줄진에서 라이너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길드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스텝은 이러합니다 일단 O를 키보드에서 O를 누르세요 I의 오른쪽 P의 왼쪽 O를 누르면 요런 친구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누구를 선택합니다 아... 아래 탭이 있죠? 하단에 친구 누구 대화 공격대 그래서 누구를 친 다음에 네... 여기에서 라이너를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라이너 길드 사람들이에요 네... 라이너 길드 사람들인데 이번 라이너 전사도 있습니다 라이너 전사나 기사 라이너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사람을 찍고요 어... 오른클릭을 해서 귓속말 네... 이래서 길드 가입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어... 이 사람한테도 어... 귓속말로 길드 가입을 원해요 가입을 원해요 라이너... 라이너 TV 시청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바쁘지 않으면 모두 초대를 어... 해 주실 겁니다 초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 길드 가입을 원해요 라이너 TV 시청자 네...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길드 초대 네... 요런 식으로 해 줍니다 네... 요런 식으로 해 주니까 이러면은 길드에 가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길드 가입 중에 공식 질문은 저한테 길드 가입을 원하실 경우에는 제가 라이너 흑마의 머리카락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긴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런 질문을 안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길드에 가입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가? 유튜브 라이너 TV 서포터즈 길드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은가? 네... 첫 번째는 방송 출연의 기회가 있습니다 어... 저와 함께 많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의 첫 번째 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뭐냐면 어... 우리 길드는 뭐 다른 길드도 다 마찬가지지만 네... 이렇게 어... 가방을 어... 가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가방을 드리고 있어요 가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주 우리 길드의 유명한 사자님이 가방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방... 가방 지원이 된다는 점 어... 그런 거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길드 레벨이 벌써 22 레벨입니다 그래서... 어... 경험치 10%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길드 혜택을 자... 그런 거를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의 어... 팬심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여러가지 어... 좋은 게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 길드에 들어오면은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어... 지켜줘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 길드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길드 길드원들은 나이들이 좀 다 많기 때문에 다들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어... 이 휘장 휘장... 휘장 있죠 이 휘장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던전 돌 때 던전 돌 때 그... 평판을 위해서 다른 휘장 차는 것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 접속 중일 때 어... 그리고 접종을 할 때 휘장을 차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이 휘장을 반드시 차야 돼요 하트 휘장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바로 제 악췸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눈에 띄었다 어... 누구 누구 우리 어... 유튜브 라이너 TV 서포터즈 길드가 있는데 눈에 띄었다 라고 했을 때는 어... 어... 제재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길드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이너 길드 가입하는 방법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어... 혹시 누구 라이너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귓말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는 점 음... 그래서 귓속말을 꼭 하도록 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누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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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서 라이너를 검색 엔터 누구에서 라이너를 검색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사람에게 오른 클릭 귓속말 어... 길드 가입 원해요 라이너 TV 시청자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길드 가입을 원해요 흠흠... 라이너 TV 시청자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길드 가입 많이 많이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